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제. 났습니다, 저는. 3점. 나 뭐 지금 되게 좋은 분위기 아니어서. 오빠 지목하세요. 네, 제가. 저 30대예요. 네? 저도 30대입니다. 민정씨가 세호 형 앞에서 스몰 당했으니까, 유라가 세호와. 안녕하세요. 형이 이름 쓰는 것쯤이야. 궁서체로 쓰기. 궁서체요? 여기서 쓰면 되나요? 저는 좀, 제가. 오빠, 귀여운 버전이요, 섹시한 버전이요? 섹시하게 궁서체. 섹시하게 구독자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자니까 직관은 안 하고, TV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다 시켜놓고. 괜찮아요, 보세요, 오빠. 아니, 나는 방송으로 볼 거야, 나는. 음악 깔아주세요. 웅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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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나도 못 멋있어. 로. 로. 두. 마지막인. 띄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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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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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